그 다음이 새끼의 세상입니다. 새끼의 세상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본산매의 경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뭡니까? 우리 새끼의 마음은 본산매의 저 마음이죠. 그럼 새끼의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 그죠? 한 사람에서 예를 들어서죠. 인간에서 죽은 것 같다. 인간이 죽을 때 맨 마지막 장을 가지고 여기가 다른 세상을 결정한 거기로 했죠. 그죠? 그럼 이때는 뭡니까? 자기의 수행의 힘으로 우리가 그... 가시나 수행을 한 사람은 닮은 표상 있잖아요. 닮은 표상으로 확 내려면 그건 뭡니까? 어휘 표상이죠. 그죠? 무슨 말이죠? 닮은 표상을 딱 현장시키면 뭡니까? 그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뭡니까? 그죠? 초선의 경지에 있는 세상이 태어나면 뭡니까? 초선천이고 제2선의 경지에 든 세상이 태어나면 제2선천이고 그런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아, 나 죽을 때 딱 그렇게 됐지? 해보십시오. 경선에 뭡니까? 경선을 말하면 새가 빠지게 안 닦아놔 하면 안 되겠죠? 아, 그렇잖아요. 새가 빠지게 닦아놔요. 그리고 연불을 더 뭡니까? 저는 그저 아비탑을 죽을 때 열 번 남아비탑을 연불하면 동아시아에 간다고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48월 중에 자기 세운 원이잖아요. 그 원을 해서 만들어낸 천상세계잖아요. 대상세계잖아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누구든지 프로그램대로 열 번만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온판 나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저 밖으로 나머지 죽을 때 편안하게 나머지 타고 나머지 열 번 하면 죽겠어요? 죽어요. 나머지 타고 한 번 하면 깨구리가 나타나서 저는 좋아하지요. 깨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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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 샀습니다. 그렇죠? 저 맨날 깨구리 이야기하는거죠? 깨구리 깨구리 요러 샀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큰 포깨구리입니다. 그냥 깨구리 나타날 줄 알아요. 큰 황금 깨구리가 있죠. 깨구리. 깨구리 요러는 뭡니까? 쫌갑갑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네. 깨구리 세상입니다. 됐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머지 타고도 평소에 늘 많이 안 사람이에요. 그죠? 죽을 때 편안하게 나머지 타고를 열 번 하겠죠. 그죠? 저는 열 번 하면 당시에 태어난다고 저는 안그러면 뭡니까? 이게 그 서원 있잖아요. 그 구라가 대빕니다. 맞죠? 그죠? 뭐 할 일을 적어가지고 그 대성불교에서 그 구라로 그걸 해놨겠어요? 그리고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있잖아요. 특히 중국 사람들이 그죠? 많이 그걸 하잖아요. 그죠? 방탄세계입니다. 그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관심이 뭡니까? 그건 세상보다 그 원칙이잖아요. 법에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건 되는가? 그렇게 해서 그건 된다. 그래서 그럼 타자리천까지 됐습니다. 그죠? 왜 타자리천이 그죠? 활약천보다 위의 거 알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새끼의 세상도 무섭무숭나겠죠? 그죠? 죽을 때 저런 말씀을 통해서 있지 않으죠? 다른 분 표상을 대상으로 하면 뭡니까? 새끼 세상이 태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경제가 초선의 경제에서 임종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거를 초선천에 태어난다고 하고요. 똑같이 해서 이섬천, 사선천, 사선천입니다. 각 천상은 뭡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남부에 똑같습니다. 세 가지로 기본으로 나옵니다. 소선천은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섬천은 소광천, 무량광천, 광흥천, 사선천은 소정천, 무량경천, 변정천, 정거천입니다. 그리고 정거천은 불안과를 얻은 성자들만 태어난다고 합니다. 다시 무번천, 무열천, 성경천, 책구경천으로 나누고요. 주소서 문에서는 이 다섯 가지는 각각 뭡니까? 우리가 수혜연에서 개발하는 다섯 가지 능력이 있지요? 다섯 가지 능력과 힘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신, 정진, 영정해지요? 오근, 오리기지요? 오근, 오리기지요? 믿음이 더 강한 존재는 무번천에 태어나고 똑같이 해서 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 정진, 마음챙김, 삼매, 우리 총찰지, 반략 이걸 갖고 이 다섯 가지로 배대를 한다고 저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우리 삼매의 경기를 뭡니까? 오종선으로 나누지요? 사종선, 오온선 아시죠? 처음 오신 분들도 조금 잘못했을 겁니다.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우리 경에서는 부정되어서 뭡니까? 삼매의 경기를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대하여 나누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천상도 뭡니까? 사선, 천까지가 있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하나를 더 넣어서 제 5선까지 나눕니다.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눕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본 삼매, 삼매의 경지이라면 선의 구성노소 5가지가 딱 나와야죠. 그렇죠? 선하면 우리 초선, 3선, 3선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선의 구성노소 가지고 나눕니다. 선의 구성노소는 5가지입니다. 뭡니까? 심사, 희락증. 정말로 수백 번 해석이죠? 됐죠? 이 가운데 4가지로 나눕대로 심사가 동시에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4가지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심이 사라지고 살아있는 경지까지 넣으면 5선, 천으로 나눌 수 밖에 없습니다. 아비담마는 법을 뭡니까? 고유성정을 가진 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죠? 삼매의 경지도 이렇게 3번에서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을 나눌 때는 경의사 부처님께서 사선, 천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들을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475쪽입니다. 3개 세상은 열연서까지 다 재미있게 했으리다. 3개 세상은 3개 천상은 3개 오종선 가운데 하나를 많이 닦아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선정의 의므로 3개 천상 중에서 그 선의 경제와 같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 3개 세상은 내가 영역으로 나머지인데 경에서 분류하는 4종선의 각각에 해당하는 세상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초선천입니다. 초선천은 초선천의 키워드는 뭡니까? 범풍천, 범보천, 대범천, 범자가 키워드죠. 그죠? 원어로 브라하마입니다. 그죠? 브라하마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라하마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거룩함 거룩함 신성함 신성함 거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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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얘기합니다. 거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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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선천의 키워드는 브라하마 범천이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유력했던 신을 들으려면 인드라와 범천이다. 인드라는 크리샤트리아의 신이고 브라하마는 바라문들의 신이다. 이 바라문들의 신을 불교에서는 초선의 경제에 배대시켜 받아들였다. 그때 당시 바라문 수행자들이 그들의 상매수행으로 이룰 수 있는 경제를 초선의 경제로 불교에서는 인정하여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인도 인도 유력한 두 신이 불교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교를 떠받쳐주는 불교를 보호하는 신으로 받아들여있잖아요. 그게 바로 범천과 인드라 즉 제스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제가 범중천 범중천은 신성한 신들의 무의 그런 뜻이고요. 그럼 두 번째 범보천 이죠. 프로이탄데요. 프로이탄데요. 인도에서 바라문 수행자들이 제사진하는 종교인들을 보면 됩니다. 인도의 제반들 요새 말하는 사제들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범고천에서 범중천 보다 조금 더 높은 경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대범천에서 불교에서도 나타나는 유력한 대범천을 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고요. 시간을 계속 넘어갑니다. 제2선천입니다. 이선천의 키워드는 광명을 했죠. 소왕천 무량왕천 광흥천 광명이 기본 키워드죠. 원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바입니다. 아바는 광명입니다. 제2선천의 키워드가 희열과 행복이듯이 그렇죠. 우리 제2선이 있죠. 초선 2선을 할 때 제2선이니까 우리 선의구선으로서 심사일합전 일으킨 생각 고찰이 사라지고 희열과 행복과 집중있는 세계죠. 그렇죠. 희열과 행복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광명으로 표현됐다. 광명은 희열과 자유의 표현됐다. 인종시의 2선에 들을 정도에 따라서 광명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삼성천입니다. 삼성천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정의 깨끗함이 키워드입니다. 원어로 수바입니다. 삼성천의 키워드는 수바 깨끗합니다. 이것은 제3선에서 행복과 평홍과 마음챙김 순정해지는 것과 있죠. 그렇죠. 제3선의 경제는 뭡니까? 행복과 마음챙김과 이런 것이 순정해지는 것 제3선의 정의구로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과 우리는 정의구로 1창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선천입니다. 제4선천은 광가천과 무상유정천과 정거천이다. 광가천으로 보일 때 외팔라하는 전통적으로 광대한 과거로 해석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광가천으로 옮겼다. 제4선에 들어서 표현한 이 천상의 경제는 다른 천상에 비하면 그 과거가 엄청나게 크다는 뜻이다. 무상유정천으로 옮긴 아산나 사탄은 인생에 대해서 혐오하기 때문에 이태난다. 이것은 다음에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장에 나온다. 그 다음에 정거천입니다. 불구에서 불안과를 얻은 성자들이 태어나는 곳이라 숫다와산나 청정한 거주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정거천으로 옮겼습니다. 경의하면 이 정거천은 불안과를 얻은 자들만 태어난다. 정거천은 다시 아래 열관은 다섯 가지 천상으로 구성되는데 불안과를 얻은 자들은 여기에 태어나서 다시 이보다 더 낮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여기서 열관을 답해했습니다. 무번천 무열천 성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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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구경천 중거에서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러면 479조 제명세입니다. 불안과 어떻게 해서 이 다섯 천상에 다르게 태어나는가 하는 것은 믿음 정진 마음 챙김 산매 통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신 정진 영정의 다섯 가지 기능과 배대해서 설명을 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식계 세상입니다. 무식계 세상은 무식계 사처 가운데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 그죠 이때는 공무원 무한한 허공이 있잖아요 그것을 대상으로 표상으로 어휴 표상이나 다른 표상으로 딱 드러나면 그죠 그거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480조 제미세입니다. 정글천외는 범부들이 결코 태어나지 못하고 열자와 일례자도 태어나지 못한다. 성자들은 무상유정첨과 악체에 태어나지 않고 나머지 세상은 성자들과 범부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들이 악체에 안 태어나겠죠. 그죠? 지장고사님은 지옥중생 제도한다는데 그런데 잘 보면요 지장고사님 지옥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못 봤어요.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옥 운전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러고 왜지나? 지옥에 들어가서 확 지옥을 넘치키지? 그렇잖아요. 그래 안됩니다. 됐죠? 네. 네. 뭐 못 찍었지요?